두렵고 강하고 절실했던 나의 다짐들이 아직까지 내 남은 삶의 큰 도움이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할 수 없는 기준도 없는 게 나의 하루를 깎아내며 날 더 보이게 해 오늘도 나는 나에게만 핑계를 해냈고 스스로 만든 서러운 하고 되게 갇혀서 그렇겠나 난 내일도 변하지 않겠지 몇 번을 깨져도 간겠지 내가 기대가 안돼 두렵고 강하고 알 수 없는 나의 이 다짐들이 아직까지 내 남은 삶의 큰 도움이 안 돼 니가 겪은 불행은 사실 큰 위로가 됐고 나보다 힘들고 슬픈 사람만 찾아 내 명령 용기를 내 너 그렇겠나 난 남들과 다른함이 있겠지 밤이 되면 또 난 괜찮겠지 내가 용서가 안돼 내가 용서가 안돼 오 난 뭘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떠난 게 낫겠지 그래서 기대가 안돼 내가 항상 그런 거 멍불하기도 하고 내가 항상 그런 거 멍불하기도 하고 뭔가 사회에서 항상 내가 피해자의 입장처럼 친구들이랑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누군가한테는 내가 가해자일 수 있고 내가 정말 지독히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생각들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러덜리스라는 단어를 나중에 적어놓고 뭔가 좀 그런 노래 항상 내가 피해자이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슬프고 이런 이야기가 아닌 좀 그래서 들으면 좀 씁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곡을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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